자 D에 16입니다. 뭐 어떤거 배웠죠? 오늘 뭐 맛있다 이런거 오늘 뭐 그것은 그거다 뭐 그 맛은 어떻다 그 음식은 어 뭐야 왜 이게 나와 뭐요 아 잘못 물렀다 It's a peach and lemon cake 오케이 그래서 보카 2에 18입니다 과일이 좀 나오죠? 네 오케이 아무것도 안보여 근데 아이고 응 개졌구나 잠깐만요 아니 아직것은 오케이 그것은 복숭아랑 레몬이 들어가있는 케이크야 It's peach and lemon cake 어 peach 써볼까 P A R E P A R E 아 P E A R E E E A R E 네 얘가 무슨소리된다고? 페.. peach 이게 peach 소리를 낼 수가 있나? 신기하네 아 P E P E P E C H A 이렇게? 네 폐차야 폐차? 아닌가? 어 이게 어떻게 peach야? 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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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써야되겠다 네 peach 원래 어떻게 써요 peach peach 아 이거였구나 예이 피 치 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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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썰게요 네 복숭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 대신 레몬은 어느정도 외워왔습니다 으응 잇츠 피치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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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레몬 앤드 레몬케익 레몬케익 좀 이상한데? 뭐 좀 말이 빠졌는거 같은데 뭐지? 아 어 잇츠 어 피치 앤드 앤드 어 레몬케익 이렇게? 네 지금 눈에 보이는거 맞아? 네 그래?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뭐래? It's a peach and lemon cake 요렇게 들려요? It's a peach and lemon cake 피치 어? It's a peach and lemon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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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It's a peach and lemon cake 오케이 선생님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뭐에요? It's a peach and lemon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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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굳이 왜 얼어 안 붙여도 돼요? It's a peach and lemon cake 어머이다 라고 하려면 이다란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될 것 같죠? 이다란 뜻을 가진 말이 누구죠? Is 비동사 비동사 It 종류는 Is, R, M이고 뜻은 이다 있다 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하나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복숭아 레몬 케이크야 이러겠죠? 그것은 무슨 케이크니? It is a peach and lemon cake 아니 이게 It is a peach and lemon cake야? 아니요? 아 그거는 말고 아 What is cake? 요렇게? 네 무슨 What Cake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What Book is it? Is it? 무슨 cake? What Cake? What cake? What cake?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무슨 색? What cake? What cake? certain what cake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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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ke is it? It is a peach and lemon cake. Lemon cake 잘못 썼다. 됐습니까? What cake is it? It is a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이즈 스윗 스윗 한번 써볼까요 에스 에이 와이와이 아 더블유 더블유 티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한다? 스윗 얘가 무슨 제주로 스윗 소리를 낼 수가 있지? 몰라요 아 에스 에이 더블유 더블유 그 th 소우트야 소우트야 소우트 소우트야 소우트 소우트야 아니요 아참 그리고 이거 셔플 걸려있네 셔플이 뭐에요 셔플 그리고 이게 새코메가 이츠 스윗이야 아 이츠 딜리셔트 이츠 딜리셔트 이츠 딜리셔트 이츠 딜리셔트 네 뭐 이렇게 많이 틀려요? 뭔가?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세개 나오고 이츠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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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타 겠지 어떻타를 바꿔줬어요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합니다 예스 피치 앤드 레몬 케이크 이즈 스윗 음? 더 피치 앤드 레몬 케이크 이즈 스윗 다시 읽어보세요 스윗 아 스윗 사월 글자를 보고 좀 읽으세요 아 맞다 더 피치 앤드 레몬 케이크 이즈 사월 이것만 읽어보세요 우월 아월 아월 아우 아월 사월 더 피치 앤드 레몬 케이크 이즈 사월 사월 예 그것은 무슨 케이크니 왑 케이크 이즈 그것은 복숭아 레몬 케이크야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해 그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해 더 피치 앤드 레몬 케이크 이즈 스윗 아 스윗 사월 더 피치 앤드 레몬 케이크 암만 읽어봤자 이 그것은 새콤해 이 사월 이 사월 이 사월 이렇게 답하겠죠 아 아니요 뭐 무엇이야 무엇은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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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뭔데 새콤한 무슨 씨인데 어떤 씨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니 사월 그래서 그것은 어떤니를 영어로 하면 아 왓 왓 왓 아니지 어떤이 뭐였더라 오랜만에 안다 아니 어떤 왓 그거 무엇인데 하우 후후 후이집 후이집 후 무슨 뜻이에요 어떤 who are you 무슨 뜻이에요 너 어디잇니 그러면 where are you 무슨 뜻이에요 너 어디잇니 who are you 무슨 뜻이에요 넌 너는 어디잇니 where are you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디잇니 어 그건 뭐지 아 너는 너는 누구이니 아니지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이거 그쵸 그쵸 오랜만에 이게 뭐 오래간만이야 후아이유 후아이유 무슨 뜻인데 그것은 어떻니 뭐 후아이유가 유가 무슨 뜻인데 아 너는 후아이유는 무슨 뜻인데 너는 어떻니 어 그럼 뭐 좀 이상하긴 하다 아이고야 또 한다 또 해 누구 후아이유 누구 너 누구야 후아이유 어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까먹었어 어 네 이제 안 까먹을때 안 까먹을때도 됐어요 왜냐면 10번 이상 했으니까 그럼 메모라도 해놔요 종이에 후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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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니 후아이유 어 저 WHERE도 지금 몰라요 WHERE 어디 어 어 Where are you가 뭐 너는 누구니냐 그러면 아니요 어 너 어딨니지 그 다음 언제는 뭐야 언제 언제 WHEN 무엇 무슨 뭐 응 응 어떤 How How are you 뭐였어 How are you How are you 내 초등학교 사망했때 배운거다 야 어 How are you How are you I'm sleeping 아 너는 너는 어떤 어떠하니 하우에 두가지 뜻 안했어요 어떤 이랑 어떤니 어떤 하고 또 어떤니 어떤니 뭐래 이 음식이야 어떻게 어떤어떻해 어떤어떻해 아냐 어떤어떻해 네 으엥 또한다 또해 도대체 몇번해야되냐 하나 둘 셋 네 지금까지 12번정도 한거 같은데 그것은 어떠니 How are you How is it How is it Okay 그래서 그것은 무슨 케익이야 What cake is it 그것은 복숭아 레몬케익이야 It's a peach and lemon cake Okay 그거 어때 How is it 그거 새콤해 It's sweet It's sour Okay 그거 무슨 케이크니 선생님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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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cake is it? What cake is it? What cake is it? 그것은 복숭아 레몬케익이야 그것은 복숭아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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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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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 그거 어때? 하아유? 아, 후아유? 하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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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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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안부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하아유 하게? 아니요 그거서 어쩌네 하우 이즈? 엣지? 하아유 이츠 이츠 아, 이츠 이츠 스사워 사워 사워 오케이, 좀 해볼게요 이제 이츠 처음부터 왓 이츠 왓 아, 이츠 아, what cake is it? It's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How is it? It's shower. Sour. What is it, shower? Sour. Okay, what cake is it? It's a peach and lemon cake. How is it? It's sour. It's sour. It's sour. It's sour. How is it? It's sour. How is it? It's sour. How is it? It's sour. I'm not sour. I don't want some sour cream. I'm not sour. It's sour. I won't use sour cream. I'm not sour. 잊혀 It's a banana ice cream 아이고 잠깐만요 잊혀 잊혀 pottery 여기 표시해야 무슨 부분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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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베너 아이스크림 잊출로 베네너 아이스크림 왜 소리가 안 납니까 얘가 잊 alm 버네너 아이스크림 잊혀 잊처 잊혀 잊MO 잊자버네너 아이스크림 It's a banana ice cream It's delicious Delicious 써보세요 D-I-C-E D-I-C-E S 아 처음부터 D D L 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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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뭐가 안되고 있냐 단어에서 우리말를 영어로 바꾸고 우리말로 영어로 바꾸고 영어에서 여기서부터 틀렸어 지구 아 네 그 다음 단계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건 여기서 틀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넵 여기 들어갈 단어의 소리가 delicious라고? 네 그것은 달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delicious가 여기 들어가요? 네 아 그건 delicious의 뜻이 뭔데? 새콤한? 아 그래? 그럼 sour는 무슨 뜻인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이거는 손이 하는게 아니고 입이 하는 거야 넵 어 복숭아 피치 복숭아 피치 이런 식으로 익혀야 되는 거야 복숭아 피치 복숭아 피치 복숭아 피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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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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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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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바나나 아이스크림은 이 단계가 필요가 없어 왜요? 외래요니까 외래요니까 네 걔들은 이것만 잘하면 돼 네 어? 이거 뭐 바 나 나 정말 쉽지 바나나 바나나 어? 아이스크림 같은 건 좀 생각해야 되겠지 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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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그 그 이 음 그 얼 이거 조심해야지 이해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이 에 중에서 이 그래서 아이스 크림 아이스 크림 이런 것도 왜 내 오니까 이 단계가 필요가 없어 네 근데 이런 거는 이 단계를 잘 해야 이 단계도 잘 가겠죠 네 딜리셔스야 여기 들어갈 단어의 소리가 아니요 뭔데 넌 지금 달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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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와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스윗 써보세요 S T W W TH 아 EAR 이렇게 그냥 EAR 스트로베리 쓰고 있냐 스트로베리 쓰고 있냐 아니요 스트로베리 쓰고 있냐 아니요 스트로베리 쓰고 있냐 아니요 어 스윗을 써야되는데 뭐 이상한게 나오고 있어 그럼 이번엔 스윗이란 소리를 글자로 바꿀단계 스윗 음 그럼 S W 어 아 이걸 내가 써주고 니가 해야되냐 집에서 이거 해와야될거 아냐 어 네 이건 뭐 뭐 워 아 우트 그럼 이건 아 이것부터 위트 이건 이이트 이건 위트 이건 씰 씰트 아니지 이것만 소리내봐 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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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S 붙였는데 뭐 했냐 소리가 스윗트 어 파닉스 안했냐 아니요 어 파닉스를 써먹질 않고 있어요 언제 파닉스 써먹는데 이때 파닉스 써먹어요 이때 네 어 또는 거꾸로 뭐할때 글자를 소리로 바꿀때 어 이거할때 쓰는게 파닉스야 네 어 그러면 단어 이거할때 어 어 달콤한 일단 어 달콤한을 쳐다보면 스윗이라는 소리가 생각나야되고 오 그러면 스윗이라고 소리나니까 어 스인 스윗 우 albeit 이렇게 되겠네 네 homme s-w-e-e-t 이렇게 외우는게 아니라 어 스 이윗 티 은소리를 글자로 바꿔야지 어 s-w-e-e-t 이렇게 단어를 외우냐 SWEET 이렇게 되겠네 SWEET 이렇게 외우는게 아니라 SWEET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지 SWEET 이렇게 단어를 외우냐 그것은 달콤하다 It's sweet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물어봐야 되겠네 무슨 아이스크림이니 무슨 아이스크림이니 무슨 아이스크림이니 그렇지 이건 잘합니다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이건 잘하는데 게으르니까 이걸 못하네 됐습니까 그것은 무슨 아이스크림이니 What 아이스크림 What 아이스크림 is it? It's a banana 아이스크림 그러면 SWEET 이란 대답 듣고싶어요 그러면 How is it? How is it이 무슨 뜻이니까 그것은 어떤니 OK Eat up 아이스크림 자 앞에 나온걸 다시 얘기할때 쓰는 이름씨 앞에 붙이는 그게 그 바나나 아이스크림 이 바나나 아이스크림 그 바나나 아이스크림 어때 How is it 그 바나나 아이스크림 The 바나나 아이스크림 안만 끓여봤자 It's How is it What 아이스크림 What ice cream is it? What ice cream is it? 그것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다 한다? It's a banana ice cream. 그거 어떤데? How is it? 그거 달콤해. It's sweet. Okay. 그것은 무슨 아이스크림이니? How is it? 어, 와. What ice cream is it? What ice cream is it? 그것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야. What? What? 아이스크림 is it? 그건 무슨 아이스크림이냐고 물어봤고요. 대답해줘야죠. 그것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야? It's a banana ice cream. It's a banana ice cream. 그거 어때? How is it? 그거 달콤해. It's sweet. What ice cream is it? What ice cream is it? It's a banana ice cream. How is it? It's sweet. Okay, 바꿔서. What ice cream is it? It's a banana ice cream. How is it? It's very sweet. You will like it. 뭐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에? 좋아할 거라고, 너는. 바나나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 너 그건 마음에 들 거야. 다른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랑 달라. You will like it. 그럼 비싼 건가? Together처럼. 계속해서. 그것은 감자 피자야. It's a potato pizza. Potato. 써겠습니다. P-A-T-O-T-O. Pizza는 P-I-Z-Z-A. 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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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kind of sounds? Po-T-A-T-O. I think it's like a potato. A-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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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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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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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적어 있겠습니다 지금 포테이토 맛 10번 적어야 되냐? 스윗도 틀렸지 응? 피치도 틀렸지 음식이야 그럼 마지막은 하나 틀리겠네 오늘은 4개 틀릴거에요 딜리셔스트랑 딜리셔스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것은 맛있어 It's delicious It's delicious D-I-S-E-L D-I-S-E-L 아니요 처음부터요 D-I-L E-I-I-S-E-I-R YS-I-I-S-E-I-I-I-I-I-I-I-I community YS-I-I-I-I-I-I-I-I 핸드폰으로 있을 겁니다 원래gi 선생이 전화가 departure 했는데 아 이거 끝나고 할落다 D-I-I-I-I-I-I delicious delicious d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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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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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겠습니다 d i l s s y e t di d.o.s yet di.o.s y.e.t di.o.s y.e.t di.o.s yet di.o.s yet dilly Sc。 cherish c.o.s sc Bardi Delicious D A R A A D L A T E L I C I O U S Delicious 오케이, 그건 무슨 피자야? What? What pizza is it? It's a potato pizza Okay, 그건 어때? How is it? It's delicious Okay So, 그건 무슨 피자니? What? Pizza is it? It's a potato pizza How is it? It's delicious What pizza is it? It's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How is it? It's good It's delicious How pizza is it? What pizza is it? It's a potato pizza How is it? It's really delicious You will like it I want to go to the bathroom So What are we supposed to do? Peach Sweet Sour Delicious Potato I think the teacher is going to eat the meat Oh yeah I don't know whether I'm going to eat it I don't know We don't want it Wow You have to taste the hot pot Even if you taste the hot pot Good The hot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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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